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수영복도 입었겠다 아 여보 에이 아 이제 물놀이 하러 가야지 물놀이 물놀이 하러 가자 이제 빨리 워터파크 나 너무 가고싶었어요 요로야 빨리 내려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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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이제 다 수영복도 입었겠다 이제 물놀이 하러 가볼까 응 워터파크 가는거지 그치 엠 그렇지 그렇지 워터파크 가는거지 지금 봄수는 미리 워터파크에 미리 가있어 오예 너무 좋다 빨리 가고싶다 우리집 앞에 워터파크 생긴거 알아 아 진짜 아아 그래서 봄수는 미리 가있는거야 빨리 따라와봐 우리집 뒤에 워터파크가 생겼어요 갑시다 갑시다 짜자잔 아아 말 실망한 모양이네 아 이거 이거 아빠가 만든 풀 수영장이야 하아 요리야 들어가 놀아봐 요리야 들어가 들어가 놀아봐 어휴 시원해라 어휴 시원해 옆방 친구들은 막 부모님이랑 진짜 워터파크도 가고 막 하와이도 가고 막 그를 떠돈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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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아유 그래 일단 일단 앉.. 일단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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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하와이 가고 싶어 하와이 음.. 앉아봐 앉아봐 하와이? 어! 음.. 여보 우리가 하와이 가본 적이 있었나? 한번도 없는거 같애요 여보 우리가 무슨 하와이를 가봤어 하.. 하와이 엄청 비싸다던데 그 비행기표가 음.. 아이고 그래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데 에.. 요리야 그.. 어 그 뭐야 하와이가 뭔줄 알아? 어딘줄 알아? 그거.. 그거.. 맛있는거 아냐아냐 하와이라는 아주 큰 섬이 있는데 거긴 말이야 물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아 물고기들도 엄청 많구 그리고 막 나무에 막 코코넛도 열려있어가지고 코코넛도 따먹을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잘생긴 남자도 많아 요리야 으흠흠흠 에.. 야 봄수도 하와이 가고싶다고? 아유 물속에 또 들어가네 야 봄.. 야 그래 요리야 그래도 이.. 무.. 그 수영장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전혀 안 들어 뭐하는거야 이게 에에.. 에.. 그래도 야 우리가 좀 놀러온 기분이 내려고 아빠가 여기다 우유하고 코코.. 어 코.. 뭐야 코코아랑 그리고 맥주도 갖고 왔어 아유.. 아 나 맥주 한잔 해야겠어 나 진짜 실제로 회수하고 있어 에엥! 안 돼 안 돼 맥주는 내꺼 아빠꺼야 빨리 줘 빨리 줘 요리는 맥주 먹으면 안 되지 에이.. 근데 모처럼 회사 휴가니까 맥주 한잔이나 해야겠다 아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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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코코아테 코코아에 아유.. 나는.. 아 정말 일대로 살 수가 없어 아.. 아 인생 멋있어 난 아빠는 맥주나 먹을란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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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집 너무 가난한거 같애 음.. 아니야 에휴 나도 하와이 가고싶다 하와이 가고싶다 나도 에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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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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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여기 어디야? 어? 어.. 어어.. 아니.. 여기 어디지? 어.. 어이.. 여기 설마.. 그.. 하와이 아니야? 어이.. 하와이인가 여기가? 어.. 하와이다.. 하와이.. 갑자기 왜 하와이에 온거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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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물이 엄청 깨끗해! 우와.. 우리 집 불장이랑 비교도 안돼! 오.. 여기 왜 거북이들이 뛰어노고 있는데? 흐흐.. 수영해야 돼.. 아야.. 물이 엄청 차갑다! 와.. 엄청 깨끗한 물이다! 이야.. 여기 거북이도 있어! 우와.. 거북이도 있네 여기 이야.. 우와.. 이쁘다! 아휴.. 우와.. 어.. 애들아 저기.. 코코넛이 있어! 코코넛! 코코넛? 어.. 애들아 아빠가 코코넛 따줄게 와.. 이거 하와이에 오니까 코코넛도 먹어보고 이거.. 코코넛이 있다.. 코코넛 먹고싶다.. 코코넛 먹고싶다.. 맛있어 보여! 어.. 코코넛 여기 엄청 많네.. 우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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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거든.. 자아.. 코코넛 주세! 코코넛 주세! 자 여기 코코넛 먹어봐먹어봐 코코넛 먹어봐봐 뭐여 이거.. 오.. 오오오.. 야오오오.. 오오오.. 야아.. 요기네 구멍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아휴.. 엄청 맛있는걸? 야아.. 이거 엄청 맛있다.. 오오오.. 엄청 달아! 어잇? 근데 이거 옆에 있는건 뭐지? 눈 빨간거 말이야 이거.. 아 이거 설마.. 아니.. 어? 어 뭐야 움직여!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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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고구를 끼고 물속에 들어가는거야 음.. 가짜가짜.. 와 이거 끼니깐 엄청 빨라 오리발 끼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送 오오오오우 음 물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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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여기 물고기 있다 물고기 우와 우와 나는 이거 노랑 노랑색깔 잡아야지 물고기다 물고기 분홍색 물고기 파랑색깔 잡아야지 물고기가 토끼같이 생겼는데 이거 야 이걸로 우리 어? 저녁 해먹자 어때? 와 제가 이거 잡을게 아빠 근데 이 잘 안잡혀 이 물고기 아니 요로로 물고기잖아 잡아야겠네 잡기 힘드네 잡기 힘드네 나한테 왜 그래 야 아빠 세 마리 잡았다 나와라 나와라 어 많이 잡았으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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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마리도 못잡았어 야 물고기 여기다가 땅에다 풀어놔와봐 몇 마리 잡았나 보게 땅에다 요리야 누워 요리야 여기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여기 보이지? 오오 두 마리 오우 여기에 보이지? 짱만이 잡았어 오오 노루를 엄청 많이 잡았네 오마도 한 마리 오오 야 진짜 많이 잡았다 이걸로 우리 밥 해먹자 밥 어때 애들 죽는다 애들 죽는다 애들 죽는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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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담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건 뭐지 어 어 저거는 뭘까 봉수야 뭔가 따끈따끈한거 같은데 올라가 봐야겠다 어 올라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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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좀 조심해요 위험했지도 모르니까 오 아빠 이거 약간 그 온돌 같아 온돌 따끈따끈한거 같은데 뭔가 아 이거 엄청 엄청 뜨거운데 이거 어 이거 설마 이거 화산같은거 아닌가 화산? 에이 화산이 어딨어 선매 아 이거 무슨 화산이야 오오오오 야 ο어 이리와 이거 뭐야 이거 올 야 이거 지금이라도 터질거atable 화산같은 화산인데 요로야 요로야 빨리와 두교 야야야야야야 와 이거 왜왜왜왜왜 왜мов왜왜왜 Mukering 타다노라와 이거 화산 같은데? 쌍 conscients 여보이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어 뭐야 우리 우리 하와이 간 거 아니었어 어이 뭐야 아 무슨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야 여기서 계속 맥주 마시고 잤으면서 아 벌써 저녁이야 그래요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니까 빨리 집에 들어와요 에이 하와이 간 건 꿈이었구만 에이 재밌었는데 에이 에이 집에 들어가야겠다 에이 추워 추워 컷 아 으 으 으 으